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. 국내외 정치 현장에서 벌어진 중요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민심 청취를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했습니다.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. 수정안에 따르면 특별주사위원회는 여야 간 협의로 구성됩니다.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. 주 4일째 근무와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동 관련 공약이 20일의 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각종 국회 일정을 고려해 임시국회의 본회의 날짜를 2일과 28일로 정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. 반개 수종, 갈등이나 대립 후 화훼와 평화를 되찾는 상황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죠. 이태원 참사특별법의 수정안이 합의 처리된 것은 협치를 통해 민생 안정의 기틀을 구축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엿보입니다.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반개 수종의 전형을 보여주는데요.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협력과 평화로운 마무리를 지향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?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